1, 2, 3, 4 야, 게리 또 나왔어 야, 게리 또 나왔어 게리야, 너 잘하네 아, 우리 여기 정석 선수 나왔을 때 여기 그러면 올라가서 밀기 없고 얼굴 서로 가리기 그래 웃는 얼굴이고 치야만 이렇게 가려면 실패예요 아, 그것도 실패입니까? 아, 실패, 예, 실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자, 어, 밀기 없습니다 아, 밀기 없죠 아, 천희야, 왜 이러냐 어, 일로와 어, 여기 있구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내 손이야, 내 손 에서 we are 아, 터졌다 오, 나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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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개리 형은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진짜 개리가 짱이다. 아니 정말 정룡사진 아니야 정룡사진? 아니 지효하고 하라는 어디 갔어. 자 이번엔 점프입니다 선수들 입장해주세요. 아 저 우리 저 예사들 좀 나누고 합시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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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으악 아 아 몰라갈라 아 아 아 몰라갈라 아 아야 뛰어 뛰어 뛰어. 왜 왜. skr 야 개리 뭐야 popula 어떻게든 나와 개리 쟤 순서 무서워져 이제 저 사진 파다가 여권 사진을 써도 될 것 같아 게리씨만 성공입니다 자 이번엔 지금 보여드리는 저 앵글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얼굴 정면만 인정할게요 우리에게는 게리가 있어요 이 게임이 제일 편해요 어떻게든 게리는 나옵니다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깁시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누나 저 누워 저 누워 저 누워 저 누워 저 누워 아니 잠시 기다려. 주영아! 주영아! 미안해. 주영이 잘라왔죠. 지영이 형. 우리 세 명 나왔어요. 지영이 형 우리 세 명. 전희야. 너 누가 눈 땡겼냐 이걸.. 우리 홈점수님!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그러면 여자 1대1로... 그래요!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조야! 이길 수 있어! 이건 무조건 이긴다! 점프하면서 웃는 얼굴이 들어오면 이깁니다. 점프하면서 웃는 얼굴이요, 좋아요.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1, 2, 3, 파이팅! 타라! 투하라! 투하라! 조야, 화이팅! 4, 5, 6, 7, 8, 9, 8, 9, 9, 9! 조이야, 웃어야 돼! 대표연! 조이야, 지금! 지오야, 지금! 이 살아, 우와! 두 farmerüzel~! 짱 웃어! 짱 웃어! 아 이게 뭐야. 우리 내려올 때 찍힌 거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우리 이마 나왔어 이마. 이마 나왔어 이마. 아 우리도 우리 머리도 나왔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게리하고 석진이 형. 젊프인가요 점프? 타미 싸움이잖아요. 점프 점프. 아 게리는 그래도 저는 운동도 하고 하면 안 돼. 석진이 형도 얼마나 잘하는데. 벌써 웃기다 벌써 웃겨. 너무 높아. 좀 낮춰야 돼. 누가 더 편안한 표정으로 찍는가예요 이거는요. 아니 점프를 하지만 거의 점프를 안 한 듯 하는 그런 편안한 표정. 난 우리 게리를 믿습니다 우리 게리를 믿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 게리 형의 모습은 정말 연예인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네. 자 바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게리 형의 모습. 뒷중 Heto. 뒷중 Heto. 아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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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무슨 사연? 무슨 사연? 이기대래? 변화는 표정이에요 변화는 표정. 형. 형. 아 찍어 이제. 형. 아 찍어 이제. 아직 우리 흑수록 가잖아 지금. 아직 우리 흑수록 가잖아. 우리 흑수록 가잖아 지금. 제발. 내가 얘기지 않았어? 와 대박 대박. 아 이런게 없어. 와 좋아. 아 쟤 놓았네 쟤는. 그만 딱이다. 이번 게임. 우리 팀 팀. 야 너는 뭐하는 애니? 와 대박. 와. 와 웃기다.